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민흥력입니다 민흥력이 떨어지면 감기, 장염, 대상포진 같은 각종 자잘한 바이러스 질환은 물론 나아가서는 나중에 암에 걸리기로 하죠 사람들이 민흥력 키우기 위해서 하는 가장 많은 방법들이 뭐죠? 뭐 민흥력에 좋은 음식을 많이 찾죠 저에게도 하루에 몇 번씩 환자들이 물어봅니다 원장님, 민흥력이 좋은 음식이 뭐예요? 민흥이 좋은 음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민흥력을 키우는 데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바로 남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민흥력을 깎아 먹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활성산소, 만성염증,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왔을 때 코티절, 아드레나린이 가행하게 우리 몸에 분출이 되었을 때 민흥력은 기약업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이 민흥력의 보상작용, 민흥력 반대편에서 우리 몸의 민흥력이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두 가지가 있죠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죠 학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세로토닌의 건강효과를 나타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테레사 수녀 효과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선행을 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침 속에서 면역 항체 중에 대표적인 면역력 지표인 IGA 항체가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 성인이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만 해도 자신이 행복해지고 이 행복 호르몬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거죠 두 번째 옥시토신은 뭐냐면 우리 엄마가 애기를 낳을 때 자궁을 더 잘 수축해서 애기가 편안하게 세상을 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인데요 옥시토신을 우리 생제에게 9일간 주사를 했더니 고위다공증이었던 뼈가 충실하게 채워져서 정상 뼈로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면역력 원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추동시키는 건데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언제 많이 놓으냐 하면 남을 칭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친밀한 스킨십을 할 때 그리고 웃을 때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십피십칭을 말씀드립니다 하하하하 하루에 열 번 웃고 하루에 열 번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진심으로 안아줄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리고 더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록 우리 몸의 미능력은 올라가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피, 십칭